안녕하세요 조국성 박사TV입니다. 다음주 화요일 9월 28일 저녁 6시 30분은 정택봉 감독님 기타리스트 가수님을 모시고 애청자들을 찾아뵙겠습니다. 정택봉 감독님은 노래도 잘하시지만 기타를 아주 잘 칩니다. 제가 기타에 빠졌습니다. 처음에는 울고 싶었죠 울고 싶어라. 울고 싶어라. 울고 싶어라. 이 마음 왜 가야만 하니. 왜 가야만 하니. 왜 가야만 하니. 왜 가니. 기타를 치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. 서울에 있는 친구가 저보다 생일이 하루 빨라요. 그 친구는 음력 8월 22일. 저는 내일 다음 주 화요일이 저 생일입니다. 그래서 정택봉 우리 기타리스트 가수님 감독님을 모시고 열심히 합니다. 그래서 기타도 배우고 애청자들 여러분 그 다음에 친구들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. 기도. 오늘은 여수 소우 앞바당에서 저희 음악협회의 감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아침에 밥을 먹고 새벽에 홍보를 합니다. 다음주 화요일 6시 30분 정택봉 기타리스트 그리고 감독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조옥성 박사TV 구독 좋아요